큰공이 띠구르르 이렇게 하면... 으쌰! 아, 됐다! 어? 안녕, 친구들! 짜장형이 뭘 만들었냐고? 바로바로 어! 예! 이게 뭔지 궁금해? 어! 이거 바로 뻥튀기 기계 뭐든지 다 크게 뻥튀기 예! 뭐존지 뻥하고 커진다구요? 진짜 신기하지? 그럼 이 빵 좀 뻥튀겨주세요! 오케이! 예! 오쌰! 빵을 튀기자 뻥뻥뻥 빵아 커져라 뻥뻥뻥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끼 막아! 으악! 으악! 우와! 진짜 빵이 뻥하고 커졌네! 진짜! 짜장형! 그럼 이 인형 신발도 뻥튀겨주세요! 네? 오케이! 오케이! 자! 인형 신발 뻥! 자! 인형 신발 커져라 뻥뻥뻥 인형 신발 튀기자 뻥뻥뻥 으악! iqu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킴 막아! 킴 막아! 킴 막아! 우와! 으악! 우와! 오! 우와! 아! 고마워요! 짜장형! 저도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그래 잘가 안녕히 계세요 이 뻥튀기 왜 뿡뿡이한테도 보여줘야 되는데 뿡뿡이 어찌? 뿡뿡아 자 던진다 그래 던져 자 받아라 하나 둘 셋 뿡뿡아 방금 여기 뭐가 들어간거 같은데 짜잔형 뿡뿡아 짜잔형 혹시 공 못봤어요? 공? 공? 아유 못봤는데 혹시 방금 여기 들어간게 공? 낀 막아 이거 좀 봐 니 공이 이렇게 커졌어 이게 내 공이라고요? 어 이 뻥튀기에서 뻥 하고 커진거야 신기하지? 그치? 왜 그래 왜 그래 뿡뿡아 난 이렇게 큰 공 필요 없어요 난 작은 공으로 계속 야구놀이 하고 싶은데 아 그랬구나 뿡뿡아 근데 이 커다란 공으로 야구놀이보다 훨씬 더 재밌는 공놀이 할 수 있는데 정말요? 그렇다니까 못 믿겠어? 그럼 우리 지금 이 공 가지고 밖에 나가볼까? 우와 좋아요 나가서 큰 공 가지고 놀아봐요 좋아 그럼 준비됐나 뿡뿡 준비됐나 뿡뿡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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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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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카 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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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카 뿌이 뿡카 뿌이 뿡카 뿌이 뿡카 뿡 뿡 여기서 큰 공 가지고 놀면 되겠어 웃고stre 오 이빤 오 마주보고 큰공을 굴려봐요 대굴대굴 대굴대굴 굴려굴려 대굴대굴 대굴대굴 굴려굴려 정우야 바닥 우와 자 이번엔 엉덩이로 뽕냐 뽕뽕이도 뽕냐 큰공을 굴리자 큰공을 굴리자 대굴대굴 굴려보자 다같이 굴렸다 엉덩이로 굴렸다 받았다 뽕냐 꿈을 굴려보자 신나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